지금 뭐 하는 중 이에요 아 이거 짐벌인데요 개들한테 이거 줄라 그러는데 개들이 뱃밭하들이 이 공을 다 무릎 뜯어 가지고 다 터뜨려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공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아예 못 물 것 같아 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이거 이거 한번 줘보려고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바람을 한번 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바람 넣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아 그럼 비싼 거 아니에요? 한 만원 안팎으로 좀 산 것 같은데 금액은 생각 안 나거든요 만원짜리 일회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터지면은 이제 답이 없죠 이거 한번 더 이상 답이 없죠 이렇게 볼링공 같은 거 볼링공 같은 거 그런 거 걔들 이빨 상 할까봐 볼링공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옆에 강아지 좀 졸려 보이는데 크다 네 크죠 기대되는군요 아 그래서 그런데 아 그렇죠 다르게 구경을 한번 해봐도 오 ㅋㅋㅋ 몽순이는 공을 안좋아하지 잔악감 안가지고 놀아요 운동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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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